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거는 제가 2주일 전에 멜라니 고무나무였는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. 소피아 고무나무였는지 잘라가지고 창가에다 놓고 간거에요. 근데 에어컨이 있는 거실이어서 물이 이만큼만 줄어들었어요. 이 아이가 뿌리는 이만큼 났어요. 근데 이거를 분갈이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분갈이 하면 혹시라도 얘가 제대로 잘 모자랄까봐. 여보세요. 사선으로 했는데 사선의 그쪽에 잘한 건 아니고 아마도 여기 잎사귀가 있던 자리 그런 데서 아마 뿌리가 난 건가 봐요. 이거는 얘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사실 화분이 부족해서 어떤 화분을 확 엎었어요. 엎고 지금 할 건데요. 물산목 이게 지금 제가 물산목 해서 이렇게 뿌리를 냈고요. 그 다음에는 흑산목을 할 거예요. 흑산목이라는 게 뭐냐면 원의 상토로 원의 상토가 지금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없어요. 50리터 중에 50리터 다 써버려서 이거를 한 손 잡고 한 손으로 찍으려니까 쉽지가 않네요. 이렇게 집어넣어요. 다 집어넣고 여기 위까지 다 해놨고요. 이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. 그럼 잠시 중단하고 찍는 걸 잠시 중단하고 흙을 집어넣고 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제가 녹화 잠시 중단하는 거하고 녹화하는 거하고를 좀 실수했나봐요.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물산목을 하고요. 물산목 한 다음에 2주일밖에 안 됐어요. 근데 뿌리 아까 보여드렸죠. 그거는 설마 녹화됐겠지.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보통 분갈이 할 때는 얘가 뭐 세척마사토 그 다음에 이게 원의 상토대 펄라이트를 3대1로 섞은 거를 놓고 그 다음에 뭐 뭐죠? 유기질 밀어넣고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흙산목이니까 원의 상토로만 집어넣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주는데 얘를 올리면서 얘는 올리고 물을 주고 그렇게 주면은 이제 만약에 균형이 안 맞으면 균형 맞게 방향을 돌려가면서 흙을 이렇게 돌리면 잘 돼요.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뒤에 또 한 번씩 해서 두 번 총 3번을 하는데요. 마지막에는 이 잎사귀까지 깨끗이 다 샤워하듯이 깨끗이 닦아주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. 그 물주는 시원에는 지금 말로 설명했어요.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죠? 이거는 흙산목입니다. 제가 말하는 건 물산목과 흙산목 한 다음에 분갈이 그리고 나면 이제 계속 자라고 걔가 또 잘 자라서 또 큰 화분을 옮길 때 다시 또 분갈이 하면 되죠.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흙산목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제 채팅 뭐죠? 유튜브 영상에 우리 구독자님에게 드리고 싶었으나 그게 몇 번에 공지를 해도 아무도 신청 안 하셔서요. 본인을 드러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아마도 제가 택배로 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잘 나가던데요.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물산목하고 흑산목하면 흑산목하면 이 물산목의 난 뿌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굉장히 잘 자랍니다. 그리고 분갈이 하면 안전하죠. 그리고 판매하면 욕먹을 일이 없죠. 잘 자랄 테니까. 감사합니다. 말이 길었었고요. 중간에 녹화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다시 한 번 중복되는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. 너그러이 봐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